미추홀구 문학동 새마을협의회와 새마을분여회가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13일 문화국일 일대 1.2km 구간에 태극기 가로기를 개항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학동 새마을협의회는 민족의 독립과 국권회복을 위해 힘쓴 애국선연들의 위협을 기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고자 태극기를 개항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관계자는 역사적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문학동의 태극기 가로기를 개항함으로써 민족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게 돼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